자 72회 깐네영화제 황금 종료상을 거머쥔 자랑스러운 한국영화 기생충이 드디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LA 뉴욕을 거쳐서 달라스에서 어제부터 상영이 되는데요. 제가 이튿날인 오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보고싶었고 또 미국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Hi, can I get a ticket for the Parasite? Parasite? Sure. Okay, you go and join me with me. 자 좌석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The green one. I can choose. Okay. I'll take like nine. 많이 찾네요. 벌써. On sea. Yes.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오늘 보러 오셨어요? 기생충. 어떻게 보러 오신다고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주간지에 있는 거 보고 왔어요. 아, 예. 여기 주간지에 광고했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 광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 예. 예. 보러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도 가짜 뭐 한다고 왔죠. 아, 한국 영화 있으면 보러 오시는. 여기 한번 봐요. 어? 라인이 아주 드럽게 접혔죠? 이거 왜, 이거 왜 접혀 있는 건데? 어? 이거 왜 튀어나와요? 그럼 접다 만 보잖아요, 지금. 아까 전체 다 보니까 박스 네 개 한 개 꼴로 이런 상태야. 내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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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애플 story도 좋아한다고? 나는 그 story이 되게 연습했답니다 나는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미국인덕이 아마도 이 쇼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아마도 영화물상 이 쇼가 제 첫 영상이 한국의 영화는요? 아니요, 방준호의 작품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품은 그의 첫 번째로는 한국의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다른데요 오늘의 영화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영화는... 그 영화는... 아주 특별한, unique? 아주 unique 즐거웠어요? 네...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화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잘 작동하고 정말 잘 작동하고 무엇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아마... 그 영화의 작품이 일어났어요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는 못했다고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좋아해요 정말 정말 좋아요 한국 영화가 처음 봤어요 네 네 10는 제일 높아요? 9.8 8, 정말 아름다운 영화 10 wore 10 10올10? 오 우와, 너무 좋아요 10올10, 예 10올10 그래서 정말 재밌o 정말 좋아 10올10 나타나요 8 나 9올8 정말 좀 좋았어요 8 좋은 영화였죠? 그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였구요 외국인들이 저랑 웃음 포인트가 비슷하더라구요 비슷한 곳에서 웃고 비슷하게 반응하는걸 보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거 같습니다 정말 천재 감독이니만큼 대단한 영화에요 꼭 아카데미상에서도 수상하기를 바라고 우리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 화이팅! 미국에서도 대박나세요